0425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링네트의 테마는 재택근무 NI, 네트워크 통합, 디지털 플랫폼 언택트, 비대면, 안철소시, 시스템 통합, 사물인터넷 슬래시 IoT, 가 있습니다. 링네트, 은, 는 동사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설계, 통신 장비 공급,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하는 NI 사업과 화상회의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클라우드 가상화 등의 사업을 영위함 네트워크 시장은 랜, 완 그리고 인터넷이 점차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음 동사는 고객에게 최적의 클라우드 구성,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등, 및 제공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NI, 네트워크 인테그레이션, 사업과 화상회의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저장장치, IP 텔레퍼니, 인터넷 전화, 클라우드 가상화 등의 사업 영위 대시 2014년 중국 현지법인 광저우 링레트 유한공사와 2017년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음 대시 시스코 골드 파트너시프 인증을 보유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음 재무 대시 교육 부문의 NI 수주 위축에도 비대면 영업환경 구축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 및 일반기업에서의 네트워크 솔루션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큰 폭 신장 대시 유한가율 상승에도 큰 폭의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을 유지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정부의 디지털 유길 정책에 따른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네트워크 솔루션 수주 지속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링레트의 시가 총액은 79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링레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64위입니다. 링레트의 상장 주식수는 1535만 6801은 8주입니다. 링레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링레트의 퍼은 8.1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1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3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84배, 61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0번지억원, 74억원, 10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0번지억원, 76억원, 87억원입니다. 링레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5번지 33%이고 유보율은 1015.6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레트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5240원보다 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518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링레트의 총가는 5150원이며 주가가 링레트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링레트의 총가는 5150원이며 주가가 링레트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링레트는 거래량 78,300열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06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8,666주, 키움증권에서 16,600스무도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408주, JP모간에서 4,770주, 한국증권에서 4,52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1,121주, NH투자증권에서 13,014주, 하위증권에서 6,81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628주, 삼성에서 6,500도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02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재택근무 관련주 링레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재택근무 관련주 링레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